부산 강고등어 설날이 지금 집에서 이제 조금씩 음식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산 강고등어를 드셔가지고 드시면 밥도둑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부산 강고등어를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마리에 2만 5천원, 20마리에 4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는 부산 강고등어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급냉 상태이며 엄청나게 싱싱하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산 강고등어입니다 부산 강고등어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산 강고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입맛이 없을 때 부산 강고등어를 드시면 밥 공기가 두 그릇을 뚝딱 드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맛있는 부산 강고등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